안녕하세요. 중앙보험병원 치과병원 치주과 이동훈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GBR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시간인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증례를 한번 같이 보면서요. 이게 과연 GBR이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도 사실 임플란트로 인한 디펙트입니다. 상당히 컸었고요. 환자분께서 고생은 하셨지만 임플란트를 다시 한번 심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펙트 형태를 보고 공간을 어떻게 유지하고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한 다음에 디펙트의 형태, 그래프트 머티얼, 스페이스, 픽세이션, 멘브레인 모든 걸 고민한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흡수성 멘브레인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EPTF 멘브레인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DPTF 멘브레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에서 출시되는 여러 가지 비흡수성 차단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디펙트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흡수성 차단막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왼쪽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비흡수성 차단막을 썼던 케이스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흡수성 차단막을 썼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양쪽 다 수술했던 건데 왼쪽같이 수술을 다 했음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퍼스가 나오거나 임팩션에 어떤 기운이 있으면 참 힘들죠. 비흡수성 차단막일 경우에는 그런데 흡수성 차단막일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노출이 되거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흡수가 되지 않은 이런 차단막에서는 우리가 공간의 유지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유리하고 수술도 조금 고민해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나 임팩션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른쪽같이 흡수성 차단막을 쓰는 이유가 빠른 혈행 공급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이 좋은 그런 장점을 통해서 쓰는데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출이 됐었어요. 노출이 됐었는데 사진처럼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세컨 인텐션 힐링 그러니까 2차 치유가 되는 모양들이 조금은 그래도 임상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흡수성 차단막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가 좋은 이런 흡수성 차단막은 다 좋지만 이렇게 프레저, 연조직의 수축에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그 흡수성 멘브레인의 그런 단점 중에 하나가 공간의 유지가 어렵다는 건데요. 또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분명히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임팩션의 그런 대처가 비흡수성 멘브레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모양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리식을 이렇게 하고 봉합을 하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조기 노출이 있었을 때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소적이든 전신적인 항생제를 이용하고 드레싱을 통해서 치유가 잘 됐지만 이런 조기 노출로 인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디펙트 모양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 콜라겐 멘브레인, 흡수성 멘브레인을 썼을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우선 콜랩스, 연조직을 저항하는 그런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노출됐을 때 그 기능이 너무 빨리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멘브레인의 콜랩스를 저항하기 위한 다른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디펙트의 어떤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크로스링킹이 된 멘브레인을 썼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가끔 디펙트의 모양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겠지만 가끔은 콜라겐 멘브레인 중에도 가교성과 비가교성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른 경우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멘브레인의 캐릭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차단막을 쓸 때 멘브레인의 형태를 고려를 할 때 디펙트의 모양을 보고 연조직의 어떤 성상이 조금은 불리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크로스링킹 멘브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리식을 하고 차단막을 적용하고 치유가 잘 됐을 때 사실 이런 모양에서는 여러 가지 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멘브레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치유가 됐을 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치유를 할 때 충분히 팔라탈과 협측의 판막을 잘 이용해서 데드 스페이스가 없게 팔라치 테크닉으로 인시전을 더 가해서 슈처를 하고 치유가 된 다음에 보철까지 마무리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GBR의 실패에 대해서 무엇을 실패를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뭐가 완벽할까 그 다음 환자의 순응도 노출된 임플란트 이 네 가지를 제가 방금 리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단계법으로 했을 때 비흡수성 차단막을 쓰고 흡수성 차단막을 썼을 때 우리는 만약에 원치 않게 조기 노출이 있었다면 먼저 제거를 하고 환자한테 한 번 더 수술하는 불리한 자원은 있었지만 비흡수성 차단막의 장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조기 노출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컨트롤 안 된다면 임플란트를 심지 않았다면 그걸 제거를 하고 기다렸다가 심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관련된 임플란트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단계법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성공과 실패를 따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벽한 골 재생은 사실 우리는 그게 모든 부분을 바이옵시를 해서 히스토로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그 골 재생이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사실 조직과 임상은 또 다른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부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임플란트 그 부분에 심어진 임플란트가 얼만큼 성공적으로 오래 쓰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GBR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었다면 거기에 대한 성공 기준은 조금 더 스트릭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계법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멘브레인을 리저버블 멘브레인과 넌 리저버블 멘브레인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환자분의 순응도에 따라서 잘 됐다고 판단하더라도 환자의 순응도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듯이 환자의 순응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출됐을 때 추가적인 골 이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헌 몇 가지를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문헌은 요약만 빨리 한번 해보자면 임상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일단 지배화를 통해서 얻었지만 지금 현재 연구들이 정말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랜덤하게 하기는 어려운 연구들 한계 내에서 내렸던 결론은 이것도 사실 조금 오래전 연구이긴 하지만 장기간의 성진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디아이센스 디펙트를 커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두세 개의 노출이 됐을 때 거기를 뼈를 덮기 위해서 고리식제를 뭘 쓰고 블록의 형태를 쓰고 다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연구들에서 디아이센스 디펙트를 커버하는 것에 대한 디아이센스 디펙트를 커버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과연 오랫동안 쓰게 하는 것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만나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2차 수술을 하는 동안 우리가 거기를 커버링 했다고 생각하지만 커버링 되지 않은 모양으로 2차 수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애매해서 그 다음에 너무나도 이건 회복하기도 뭐하고 안 느끼도 뭐한 그런 케이스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 흡수성과 비흡수성 그 다음에 커버링하는 능력이 모두 있지만 익스포조나 임팩션의 그런 합병증이 좀 다르다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커버링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조금은 다른데 말씀 죄송합니다. 뒤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에서 결론을 먼저 요약을 한번 해보려면 우리가 과연 디센스 디펙트를 꼭 커버링해야 되는 건지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임플란트를 장기간으로 봤을 때 디센스 디펙트를 반드시 커버해야 된다. 그 양은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하지만 무조건 디펙트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커버링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2차 수술을 할 때 디센스 디펙트가 남아있다면 그리고 커버링이 덜 됐다면 우리는 거기를 무조건 채워야 될까 어떤 그 꼭 거기를 채워야 될까 그런 걸 고민 한번 해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상태를 좀 더 고려해야 될지 저는 일단 연조직의 페노타입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 디펙트에 커버링하는 건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머지는 8번인데요. 디센스 디펙트가 만약에 9치부라면 1, 2mm 정도 리세션이 있어서 그레이한 컬러가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전치부에서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심미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GBR의 성공 기준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9치부만 따지고 본다면 사실 생종률에 있어서 디센스 디펙트를 막는 게 조금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치부 케이스입니다. 전치부에서 환자분께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이 디펙트가 여기에서 컨트롤이 돼서 발치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연조직의 그런 성상이나 연조직의 라인을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9치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치를 했을 때 이 디펙트가 어떤 모양인지를 먼저 봤었고요. 이 디펙트를 봤더니 협축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게 전체적인 징지 바이 제니스 CJ 라인을 먼저 봤었고 여기에서 제가 뼈를 만들려고 고리식을 한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콜랩스를 막기 위해서 연조직의 콜랩스를 막기 위해서 고리식을 시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었고요. 제가 넣었던 이런 케이스에서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조금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이트 디벨로먼트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환자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죠. 제가 고리식을 먼저 했었고 환자분은 다음에 또 고리식을 한다고 설명드릴 때 고리식을 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실 때가 있는데 아, 반문하실 경우가 있는데 발치할 때 고리식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무조건 저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발치와의 고리식은 그만큼 골결선이 컸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여기에서의 목적은 콜랩스를 조금이라도 막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분이 썼던 보철물을 임시 기간 동안 다시 붙여서 쓰게 해드렸고요. 환자분께 템포롤리 기간 동안 이 수술은 좀 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결국 디펙트를 열었을 때 제가 나름 열심히 맨브레인도 넣고 코뼈식도 하고 그랬지만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인접한 부분에 이 디펙트의 모양이 치아가 있었다면 좀 모르겠지만 치아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원하던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수술을 했어야 됐죠. 우리의 목적은 옆에 있는 치아의 높이와 맞게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CJ 라인에서 3mm보다 깊은 곳에 뼈 높이를 심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뼈를 만들기 위해서 구치부와 전치부의 또 다른 요소를 하나 더 첨가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이용해서 뼈를 만들어내고 수술을 하고 연조직을 만들고 템포롤리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보철과 선생님과 템포롤리제이션 프로비전을 기간 동안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요. 전치부는 정말 만족하기 어렵지만 환자분께서 만족하셔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정말 저희가 기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연조직, 보철 모든 부분에서 GBR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의 보철은 꼭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모양들에서 연조직을 컨트롤하고 연조직을 리모델링하고 연조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수술을 하고 전치부에서 이런 모습들이 9년, 10년 지나면서 리세션이 되면서 앞에 협측에 있던 이 부분들에서 뼈가 많이 소실되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공을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존을 하고 있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전치부이기 때문에 또 실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워크샵에서 오세어 인테그레이션에서 성공 기준을 이세틱한 부분을 넣고 있고 전치부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GBR의 기준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부와 2부 또 3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전치부와 구치부의 어떤 성공 기준은 다를 것이고 임상적인 부분에 봤을 때 요건이 더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리식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뼈를 더 넣고 그런 걸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처음 슬라이드였는데요. 이완자분은 여러 가지 통해서 고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됐었어요. 노출이 됐었는데 노출된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에서 컨트롤이 계속되고 있었고 맞은 부분까지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유지를 했기 때문에 비록 노출은 됐었지만 이 멘브레인은 이 PTFE 멘브레인이 아니라 댄스한 PTFE 멘브레인이고요. 여러 국내에서 국내에서 제조되는 멘브레인들 중에 아주 댄스한 포어 사이즈가 0.3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그런 포어 사이즈를 가진 것도 있고 이 PTFE를 좀 더 가공을 해가지고 댄스하게 만든 그런 멘브레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흡수성 멘브레인이 아닌 비흡수성 멘브레인으로 공간을 만들고 비록 노출은 됐지만 단계법이었기 때문에 좀 더 대처하기가 유연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출이 되고 합병증이 분명히 있었지만 만약에 임플란트가 심어졌다면 조금 더 제가 조마조마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환자분도 비슷하게 단계법으로 수식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있었는데 심하게 노출이 됐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름 열심히 트리밍도 하고 멘브레인을 다 트리밍하고 꾸몄습니다. 그런데 3주 지나서 피슐라가 생겼어요. 이리게이지를 통해서 그래도 섭사이드가 됐다고 생각하고 환자분이 넉 달 전에 왔을 때 이 부분이 그래도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분께 내온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께서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5살째가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분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이 됐었어요. 저는 당연히 더 이상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환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아쉽지만 지금 조금 수술 한 번 더 빨리 한 번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방에 연조직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골이 되지 않았고 연조직처럼 돼 있었고 제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방에는 만들어졌던 공간 때문에 그래도 뼈가 돼 있었죠. 그냥 꼬맸고요. 원래 기간인 5, 6개월보다 한 두 달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시 치유가 됐었고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방금 이 케이스에서처럼 결국 GBR이 만약에 방금처럼 심하게 노출되고 임팩션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았던 단계법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차단막을 비흡수성 차단막은 어려우니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GBR의 성공을 받고 실패를 따졌을 때 임플란트가 아닌 단계법에서는 골 형태의 불편함이 골 형태가 불리하다면 비흡수성 차단막을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험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단계법 골이식 수술에서는 아무래도 초심자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좀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단계법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두 번째 문헌에서는 12년간 팔로우 했던 아주 장기적인 팔로우 연구 결과인데 256개 임플란트에서 평균 수명이 12년이니까 평균 팔로우 기간이 12년이니까 꽤 길었습니다. 콜라겐 멘브레인과 EPTM 모두 비슷했고 이 문헌을 가지고 저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써봐도 만약에 임플란트와 차단막이 차단막이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하다면 임상가로서는 콜라겐 멘브레인이 낫겠죠. 그런데 모두 다 예질성이 높은데 디펙트 모양이 좀 더 불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단계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디펙트라면 고민도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2차 수술 때 원치 않았던 결과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양측에 임플란트를 둘구에다 심으신 분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디펙트 모양이 나름 괜찮아서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고리식을 시행했고요. 여기는 너무 불리해서 상하게 리치 스프릿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고리식을 다 하고 멘브레인도 다 적용하고 열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먼저 먼저 2차 수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초유고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거든요. 여기는 나름대로 결과가 괜찮았었는데 이쪽 부분은 보시면 아시지만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여기에서 저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빼고 다시 심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빼고 다시 하는 게 사실 임상에서 쉽지 않고 환자와의 관계라든지 연세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좀 불빌리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치 않았던 결과였기 때문에 환자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힐링 오브트먼트 주변에 임플란트를 최대한 과산화수소와 타이타늄 브러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디콘타미네이션을 하고 고리식제를 쓰고 차단방을 한 번 더 적용시켜서 다시 봉합을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적용을 한 번 해봐서 환자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유지를 시켰습니다. 나름 치유가 괜찮게 마무리가 돼서 보처를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마지널 본 스태빌리티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식립하고 팔로우 중인 환자인데 1년 정도 팔로우 했을 때 이 마지널 본이 흡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좀 애매했었어요. 이 환자분이 어떤 히스토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년 팔로우 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2019년도에 45, 46번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인시전을 하고 릿지가 얇았기 때문에 인트라 알벨라 디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프릿을 했습니다. 스프릿을 하고 임플란트를 나름 괜찮게 심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고리식을 하고 똑같은 방법대로 고정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치아웃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피스트로가 생겼어요. 뭔가 원치 않게 감염이 있었던 것 같고 치후 과정 중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이런 이벤트는 뭔가 불길하죠. 2차 수술을 할 때 원치 않았던 디펙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고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 앞서 그런 케이스와는 달리 환자분이 그런 모양이 불리했고 고리식을 하더라도 쌓이지가 않은 형태인 것 같았고 대신 징지바 꽤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유지가 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될지는 정기적인 팔로우업과 환자와의 관계에서 순응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를 보기 전에 우선 연조직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여지에 있는 문헌인데요. 리켄비슈스라는 선생님께서 제로본 컨셉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문헌을 CG로 내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문헌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지금 코니칼 타입은 아니라 상방에 상방에 그 머신 또 레이저락이라는 그런 머신 형태의 어찌 보면 약간 러프한 서페스가 적은 그런 임플란트이긴 하지만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렇게 저스트하게 심었고요. 실험군에서는 일부러 좀 덜 심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이 케이스에서 임플란트가 노출됐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노출을 시켰는데 이렇게 노출을 하고 실험군에서 지금 윤리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문헌의 소개니까요. 신한 타입과 시칸 타입 이 두 곳에서 임플란트를 비교했던 겁니다. 봤더니 재미있는 것은 징지바의 두께가 2mm가 2mm보다 얇으면 임플란트를 저스트하게 심고 잘 유지가 되더라도 마지널 본인이 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크레스탈 레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연조직의 두께 그러니까 페노타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수술 때 일부러 일부러 크레스탈 쪽에 그런 골레벨 골레벨을 노출시키는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2차 수술 때 판막을 열었을 때 GBR이 어찌 보면 실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연조직의 페노타입과 좀 부족하다면 커넥티브 티슈를 좀 더 트레드 캐서 두껍게 만들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또 이번 수요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에 임현찬 교수님도 아마 그런 쪽에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연조직의 페노타입이 분명히 안정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페리 임플란타입 진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2009년에 타 병원에서 11번 임플란트를 심으셨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보철과와 협진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2020년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30번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쪽은 30번대 임플란트 40번대 임플란트입니다. 2020년 5월 20일 당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환자분께서 골드 트위닛 보철물을 마무리하셨던 분인데 2020년 5월 20일 때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변형골의 레벨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당시 레벨을 보시면 환자분께서 하늘색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환자분의 변형골의 높이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환자분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마지막 2020년 5월 20일 사진만 봤더라면 45번의 크레스탈 레벨이 많이 낮아져서 페리 임플란트 헤티스겠네 라고 진단할 수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베이스라인이 중요하다는 게 보철이 장착되고 나서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사진을 하나 레퍼런스로 삼고 환자의 순응도를 계속 좋게 만들고 팔로업을 유도해서 정기적으로 내원하시면서 관리도 해드리고 방산사일 찍어서 그 레벨의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변형고래 레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2014년도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어찌하다 보니까 리치 스프릿 케이스가 참 많은데 제가 리치 스프릿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리치 스프릿 케이스네요. 이렇게 보면 하악의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스프릿을 했던 것 같고요. 원치 않게 버칼 플레이트가 파절됐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리식을 하고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봉합하고 했지만 조기 노출이 있었고 2차 수술 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임플란트를 열었는데 이게 과연 1차 수술 때인지 2차 수술 때 모를 정도로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께서 제주도에서 오셨고 워낙 다른 부분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서 저와 신뢰도 생겼고 환자분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 사정상 다시 하더라도 그게 좀 힘들 것 같은 상황이었고 환자분의 라포도 좋았고 그래서 일단 환자분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추가적인 고리식을 통해서 우선은 유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힐링어버튼을 먼저 달았고 최대한 연조직을 두껍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드렸고요. 환자분께 기다리는 동안 템포롤리를 해서 오랫동안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께서 거의 6개월 이상 템포롤 기간에 불편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체정 보처리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마지막 2017년도에 보시던 이 마지막 사진이 그때 장착했을 때 당지 사진이고요. 그 기간 전에 템포롤리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레벨상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워낙 정기적으로 와주시고 계시고 이 상태에서 진행만 안 된다면 위험한 요소는 있지만 진행만 안 된다면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논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임플란트 주변에 케레티나이 징지바의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봤을 때 이건 쯔리 대학에서 임현찬 교수님께서 아마 연수 가셨을 때 쓰셨던 문헌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양이 위드스가 정말 어떤 폭이 어느 정도가 되면 건강하고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건강하지 않고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여기에서 그 레귤러한 팔로우가 잘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래프들을 보면 다 선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무시될 만한 그런 걸 봤을 때 그만큼 저는 이 문헌을 통해서 환자의 수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병원에 오시는 영업사원 영업사원에 어머니가 2차 수술을 통해서 연조직을 조금 더 증대해 드리려고 베스티브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2차 수술 때 만들었던 그 연조직이 나중에 보철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보철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3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절개 그다음에 공간의 유지 공간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과연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때 정말 환자의 수농도는 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동안 공간도 중요하고 절개도 중요하고 환자의 팔로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런 보철물이 5년째 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록 이게 전치부라면 전치부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보기가 어렵지만 구치부에서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단계법에 접근을 할 때 조금은 노출이나 감염에 조금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비흡수성 넌 리저버블 멤브레인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동시적인 접근을 할 때는 추가 노출을 할 때 게다가 추가 노출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임팩션이 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조직의 두께라든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해서 추가 고리식을 해야 될지 해야지 않아야 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이스라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아주 마진할 본 스태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잘 기록을 하고 그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것보다도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 드렸어도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시면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원을 통한 관리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소 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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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